안녕 친구들 똘이 아빠예요. 오늘은 ㅍ자로 시작하는 단어인 펭귄 캐릭터인 뽀로로를 그려 색칠해 볼거예요. 준비됐나요?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? ㅍ ㅍ ㅍ 친구들도 따라해봐요. 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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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유 피유 친구들도 따라해봐요 피유 피유 자 그럼 펭귄 뽀로로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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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펭귄 펭귄 친구들도 따라해봐요. 펭귄 펭귄 드디어 즐거운 색질놀이 시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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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뿌로로 그림 완성! 친구들 재밌었나요?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